저는 디지털 인문학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하시는 것도 일종의 빅데이터 학이라는 것도 독립적인 디스플리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점점 그런 간학문적인 것보다도 디지털 인문학도 그냥 아예 학문 체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그런 디지털 인문학 전공 홍콩대에서도 독립된 전공이 생긴 거니까 그런 것과 홍콩대의 환경 그리고 서울대의 환경 그런 독립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의 탄생 이런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홍콩 쪽으로 주제를 바꾸셨네요 훌륭한 사회자십니다 그럼 제가 홍콩을 약간 소개시켜 드릴게요 홍콩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및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짝 소개를 하면서 질문에 답을 해보고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약간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겪으면서 이게 독립된 학문 분야로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 독립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거를 홍콩대 올 때만 해도 그냥 이미 있는 인문대 환경에서 여기저기 디지털 인문학자들을 한 명씩 학과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싹 인터그레이딩 시키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홍콩 성시대학이라고 그러죠 시티 유니버시리 홍콩 대학을 보실 때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홍콩에는 메이저 대학이 8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하나의 대학이 더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UGC라고 부르거든요 UGC에서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이 9개가 있어요 거기서 메이저 대학으로 인정을 받는 대학이 8개 플러스 하나가 있고 어느 정도 랭킹이 굳어져 있어요 제가 홍콩에서 출신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랭킹 여러 가지를 보시면 랭킹이 거의 다 그냥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홍콩대하고 홍콩중문대가 1, 2회를 다투고 홍콩과학기술대 이런 곳들이 있고 성시대가 약간 특이하게 계속 치고받고 올라오려고 그래요 위로 다른 대학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맞춰져 있고 성시대가 굉장히 굉장히 그래서 흥미로운 대학인데 이 대학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대학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커뮤니케션도 다루는 것 같은데 커뮤니케션뿐만 아니라 창작도 합니다 성시대학에서는 그래서 하나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홍콩대에서도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가끔보다는 좀 자주 디지털 인문학이 창작인 줄 알아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VR, AR송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꾸미고 비디오 게이밍 디자인하고 이런 거 각본 만들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오는 오해들 굉장히 많고요 거기 미디어 아트도 같이 있는 건가요? 미디어 아트도 같이 섞여 있는 근데 홍콩대 인문대학을 보시면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미술사는 있는데 창작은 없죠 그리고 영어 그걸 뭐라 그러죠? 글 쓰는 거 도와주는 센터가 있거든요 라이팅 센터? 라이팅 센터 비슷하게 네 Center for Applied English Studies 라는 것이 있어요 거긴 학과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국식으로 하면 라이팅 센터 비슷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약간 비하하는 것 같다고 자기네들만의 센터가 있는데 CAS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아카데믹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어떻게 글을 써야지 A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 문법을 어떻게 맞추는지 영어로 논문을 쓸 때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지 창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CTU는 창작을 가르칩니다 여기 성취대학에서 디지털 입문학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은 아시겠죠 DHACI에도 참여하시는 링큰 아니면 리캉 저희라는 분 힐더 디비엘트 교수 제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디지털 입문학에 입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CBDB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저하고도 친합니다 이분이 디지털 입문학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고 청취 대학에서 근데 그 미디어 스터디 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역사학과의 역사학 교수예요 사학과 교수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홍콩을 보시면 대학마다 디지털 입문학을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지 방향이 제각각입니다 이게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취대학은 그 미디어 스터디스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디지털 입문학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사학과에서 디지털 역사를 굉장히 프로모팅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고 이번에 테리어 받아서 승진했습니다 책이 나고 전에 승진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학과에서 아껴주는 인재인 것이죠 제가 부러워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체킹 나기 전에 벌써 테리어를 받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보시면 이런 이니시티브가 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서울과기대나 이런 대학이랑 비슷해가지고 입문학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힘이 사실 입문학이 힘센 대학이 어디 있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과학기술 위주의 대학이다 보니까 입문사회과학부라는 것이 따로 있고 약간 포항공대의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구조 디지털 입문학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보석원하고 입문사회과학부에서 강사로 있는 분이 50대 50으로 나눠가지고 그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강사 겸 도서관을 끼고 디지털 입문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 있고요 보면 딱 수업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구호치오즈라고 여기 이분 성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워킹그룹이 나오는데 막상 수업을 하시는 분은 이분입니다 렉츄러 대부분 이렇게 꽈 페이지 가보면 많이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누가 뭘 일하는지 보면 사실 한 분이 계신 거죠 이분이 강사분이시고 이분은 미술사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이니셔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UST는 그 다음에 볼 만한 것이 중문대인데요 홍콩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라이벌이죠 중문대는 홍콩대하고 달리 홍콩대 입장에서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보소관을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디지털 인문학 그래서 몇 년 전에 중앙도서관에 이러한 랩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행사를 할 때마다 이 랩에서 진행을 해요 도서관의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보소관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문대는 막상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연구소에 소속이 돼 있어요 RIH라고 그래서 웬만한 디지털 인문학 행사를 하신 걸 보면 중문대의 RIH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인문학 담당하시는 분이 스튜워드라는 분인데 스튜워드맥만어스 나오시면 이분이 디렉터고요 이분이 디지털 인문학 담당입니다 그리고 사학과에 계신 분이고요 약간 글로벌하게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막 다섯 개나 사용하시고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으실 때 디지털 역사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굉장히 디지털 인문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사를 보시면 중문대의 행사를 보시면 다 도서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링란대는 최근에 디지털 역사학 쪽으로 석사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는 아니고 홍콩 시스템에는 RAP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3년짜리 연구 조교수 자리인데요 월급이 정말 나쁘지 않고요 전임 조교수의 한 70-80%는 받는 월급 그리고 연구비 지원이 가능해요 연구비를 수주 받을 수 있어요 지위가 그래서 요즘에는 포닥보다 약간 한 단계 높은 자리라 보시면 되고 이 RAP라는 자리로 두 명을 뽑는다 이번에 8월 1일 시작으로 8월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9월에 디지털 역사학으로 석사 과정이 생겼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프로그램이 생기겠죠 뭐 제도적으로 기반이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역사학과에서 이러한 조짐이 있고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있는 것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좀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이 대학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저 대학은 저렇게 하고 있고 다 다르죠 지금 20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홍콩 랭킹 시스템에서 약간 중간 정도 다른 대학인데 여기를 보시면 완전 AI에 몰두했죠 올리냈죠 약간 섣불리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패러다이게 바뀌면 이거 업데이트할 것인지 제너레이트 AI하고 인문학 근데 보시면 이과 쪽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사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커리큘럼 보시면 거의 다 이과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인문학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공계 쪽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먹는 거죠 자기네 걸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석사과장을 뽑습니다 올해부터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고 도서관하고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소속 담당학과는 인문대의 중문학과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거 커리큘럼 봤을 때는 굉장히 이과적인 이거 보시면요 NLP하고 그러니까 인문학에 하는 기여는 윤리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약간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머신러닝하고 이건 다 그냥 테크니컬한 주제들이에요 그렇죠 필수 과목에서 딱 나오는 것은 윤리하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나머지는 다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죠 원역도 공부하고 AI 기반의 분석 커뮤니케이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인문학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문화기술대학원 문화기술대학원 이런 걸 꿈꾸면서 굉장히 학제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문화관광부 펀딩 이후에는 공학적인 것들이 더 강화돼서 지금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쭉 들으면서 느낀 게 홍콩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까지는 올해부터 약간 바뀌는 조짐이 있긴 하지만 정말 금융의 허브답게 예산은 엄청납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 다음에 소개할 것이 저희 홍콩 대학인데요 여기는 제가 너무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제가 임용되는 해부터 생긴 프로그램이죠 제가 2022년 7월 말에 홍콩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22년 9월 여기 보시면 HDT라고 그러죠 DH가 아니고 사실 가르치는 프로그램 내용은 DH이고요 커리큘럼은 거의 제가 잘 만들었다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디지털 인문학 정말 전공을 한 사람은 이 팀에서 저 혼자라서 다른 분들이 기여한 게 없다는 건 전혀 아니고 저는 전공을 했으니까 커리큘럼 뒷단에 거의 다 기여를 했고 수업 실라바스도 제가 거의 다 만들었고요 저를 도와주시는 강사분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가르칠 때 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내용은 DH인데 HDT라고 명칭을 지었고 어떻게 보면 DH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좀 확장해서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노린 것이죠 그리고 브랜딩을 만든 것이고 HDT라는 새롭게 아시아에서 처음이라고 브랜딩도 만드셨고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학사 학위를 받을 때 우리 옛날에 그 이전에 서울대 좌회정학부에서도 전공을 정하고 아니면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학생이 전공을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특이한 학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학위 자체가 HDT 학위입니다 이게 특이해 전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학위 트랙이 달라요 입문대로 들어올 때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정말 장단점이 엄청납니다 고등학생이 내가 뭘 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전공을 뭐 할지 디지털이 뭐고 언어학이 뭐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은데 이걸 결정하라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이 HDT 트랙으로 들어오는 학부생들하고 그냥 일반 입문대 학생들하고 달라요 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일종의 전공이자 학위 트랙이 다르고 그래도 입문대로 들어온 학생들이니까 입문대 학생의 모든 것을 인정을 받고 입문대 아니면 아무거나 두 번째 전공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HDT 학사로 학위를 받으면서 언어학을 전공할 수 있고 아니면 한국학 전공할 수도 있고 역사 전공할 수도 있고 원하면 컴공도 가능해요 두 번째 전공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한데 근데 어떤 학생이 이걸 시작했다가 나 이거 싫어하고 바꾸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전공이면은 드롭하면 끝나잖아요 얘는 드롭이 안 돼요 엄청난 단점 그렇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 원래는 1학년 수업에 하나만 있다가 제가 이걸 좀 바꾸자고 올해 초에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얘를 둘로 나눴습니다 1학년 학생들한테 너무 가르치는 게 많아가지고 보시면은 메서드에서 기술을 가르치고요 파운데이션에서 디지털 인문화 기본 연구소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처음 수업을 했을 때는 2년 동안 제 강사분하고 저하고 따로 했지만 얘를 같이 가르쳤어요 1학기에 학생들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제 평가 받을 때 다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점수가 안 좋았던 것이 닥터찬은 우리한테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로드가 너무 심하다 제가 봐도 심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얘가 1학년 수업인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한 학기 수업으로 그래서 얘를 둘로 나눴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교육 철학이 담긴 것이고요 이거를 약간 천천히 차근차근 프로그램을 살 수 있게 2학년 수업을 하나 추가했고 내년 2학기부터 새로 이번에 개설할 3001 어드밴스 수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디지털 리문학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기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제 고급 수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처음 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디지털 리문학 수업을 가르칠 때 다 선택 과목으로 들어와서 한 학기 그냥 맛보기라고 다른 전공으로 간 학생들만 가르쳐 왔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전공자들이 1학년, 2학년 차근차근 한 다음에 3학년 진입해가지고 1학년, 2학년 때 공부한 거 기억하고 있죠 다들 그렇게 한 기반을 가지고 3학년 수업을 합니다 3학년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 인턴십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졸업 논문을 써요 졸업 논문도 팀 프로젝트 가능하게 3명씩 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리문학에 이런 정신에 맞춰가지고 모든 수업에는 팀플이 있습니다 3명에서 4, 3명까지 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봐요 코딩도 해보고 데이터도 준비해보고 없는 데이터도 만들어보고요 가공하는 것도 당연히 하고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고요 다들 21세기 주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주제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도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홍콩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도 있고 유럽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계속 고민거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서 이 전에는 프로그래밍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빼고 얘를 1002로 바꿨거든요 이번엔 근데 통계는 아직까지도 필수 과목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수 과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거리예요 이 통계 과목은 통계학 전공하신 분이 가르치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통계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맡깁니다 공학에 맡깁니다 공대에 맡깁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아니면 저희가 고민한 것이 언어학에서 가르치는 통계를 가르치는 근데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옵션으로 놔두고 있죠 인문대에서 유일하게 통계를 가르치는 학과는 언어학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주임 교수가 언어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근데 언어학 교수로 계시고 이분이 지금 주임입니다 여기 빈처고 일부러 화난 얼굴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저를 무서워하라고 근데 그건 잘 안 통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고학 교수도 계시고 제 포닥으로 계신 포닥 1호 이분이 지난 지난 학년도에 1학년 수업을 담당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 막상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둘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은 다 아시죠? 이렇게 얼굴은 많이 나오는데 누가 뭘 하는지 보시면 그 프로그램의 특성이 나오는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인문대에서 랩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3년 이상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편집하실 때 잘 보고 결정을 해주시고 랩을 오픈한다고 계속 했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처음에 런칭할 때 우리 랩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오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층에 R-STEC 클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R-STEC가 뭐냐면은 홍콩에서 계속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경제? 한국식으로 하면은 4차 산업혁명? 그런 키워드가 한국에서 사용되면은 홍콩에서는 대세가 R-STEC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콩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은 금융이고 금융 자본이 있으면 뭘 하냐? 예술 작품을 삽니다 거기에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기술을 접목시켜라 처음에 얘기하던 것은 NFT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냥 굳어졌어요 이 표현이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 HTT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준비한 것이 R-STEC 클럽이고 여기서 뭘 할지는 계속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단과대에서도 연구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뭐 회의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체가 좀 불분명한 랩이고 우선 오픈을 해야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VR을 좋아해요 저는 VR을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는데 뭐 VR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 이제 R-STEC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맥락이 있고 또 하나 이게 디지털 인문학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철학과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계속 교수가 채용돼요 저는 디지털 인문학 우리 프로그램에 계속 교수를 채용하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저 이후로 한 명도 뽑지 않았고요 철학과는 한 네 명이 뽑았어요 제가 여기 부인하고 나서 다 AI 쪽으로 그래서 아예 AI 분야로 철학과에서 석사과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뽑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 가까이 1년에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홍콩에서 보통 석사과정 한다고 하면 목표가 100명이에요 대부분 대륙에서 옵니다 안쪽이 이야기하면 장사하는 예 장사하는 강한 거죠 예 엄청난 장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액수를 밝히는 않겠지만 상상을 초월화하는 장사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디지털 인문학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고 HTT로 언젠가 석사나 박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교수로도 채용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쪽 분야로 투자를 하고 뭔가 키우려고 하는 조짐은 계속 보이고 있고 생각보다 저희 프로그램의 지원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고민이 되는데 저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홍콩에 자리가 나와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정도의 교수 뽑고 싶은데 안 주는 거 이런 거는 어느 대학에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키우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확장을 해야겠죠 인원수도 그럴 의지가 분명히 보이고요 언젠가는 석사나 박사까지도 만들려고 할 것 같고 저는 우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는 부교수였는데 시스템이 바뀌어서 여기로 이직할 때 조교수로 내려왔거든요 그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지금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뭐라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계속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걸림돌이 돼요 부교수일 때 할 수 있는 거랑 조교수일 때 할 수 있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가장 넘버원 프라이티로 하고 싶은 것은 승진하는 겁니다 빨리 책을 마무리해가지고 부교수가 돼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하려고 해도 대학장님이 그냥 빨리 승진부터 하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십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네 선생님 지금 이번에 콜포페퍼 네 네 이거 봤을 때 이제 그 홍콩 어소싱 디지털 휴메니티스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자 소속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 그게 단체되지 못한 건가요?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들자고 여러 번 주장을 해가지고 계속 이메일을 돌리고 돌리고 하다가 이메일만 돌려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술 대회를 만들어버렸어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학술 대회를 할 수 있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단과대에서 그래서 저희 인문대에서 굉장히 좋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은 있고 키노 스피커도 기조 연설하는 분도 두 명 플러스 잘하면 한 명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유명한 분들을 모셔오고 국제학술 대회 1월에 개최를 하니까 다들 관심 왕관부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심사도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간단하게 심사를 도와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KADH하고 JADH하고 TADH에 대해 부탁을 하면 심사를 해주실 것이다 심사해 주시겠죠 아무래도 저희도 해주시면 저희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술 단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만들었고요 연구비 지원하고 할 때도 아까 제가 원이안점 AI LLM 연구할 때 말씀드렸던 고충 중에 하나가 심사를 받을 때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콩 연구재단에 뭔가 로비 그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비에서 뭔가 이상한 걸 하는 건 아니고 디지털 림문학 분야가 우선 연구 신청할 때 기타예요 한국도 똑같죠 이 기타를 우선 몇 년이 걸리겠지만 디지털 림문학을 만들고 카테고리를 디지털 림문학 분야로 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떠한 사람들한테 심사를 맡기는 것이 좋은지 가이드란을 만들어주려고요 근데 이거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제 우리 학술 단체의 의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식으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니셔츠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경에 홍콩은 이제 이걸 경찰서에다가 우선 뭐를 보내야 되거든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뭔가 이상한 규정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선 홍콩은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경찰서에 뭔가 심사를 받아가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8월까지는 8월 정도에는 이게 정말로 공식적으로 런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도 하고 이제 보드 멤버도 다 정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고 이제 김바로 선생님이 저희를 돌리셨는데 웹사이트도 업데이트하고 컨텐츠도 올라갈 겁니다 저희 아무것도 없는 뼈대도 안 갖춰져 있는 지금 단체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학술 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있고요 초록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hkdhg.org 가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암호를 깨서 들어가셔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한국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영상에서 우리도 이랬잖아 그러셨죠 타인이 많으시죠 스킨 대첩이 있었죠 스킨 대첩 스킨을 만드는 자와 만들지 않는 자 몇 명의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각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들 도와주세요 디지털 림문학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 상황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대학들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반의 어떤 특징적인 특성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각자의 어떤 bh를 뭔가 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하나 큰 단어를 조심히 골라야 되는데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디지털 림문학 전문가가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긴 하는데 부족하죠 없는 건 아니고 부족하죠 보시면은 링난데의 디지털 역사학 뽑잖아요 근데 우선 커미티 자체에서 디지털 림문학이 뭔지를 아는 분이 계실 리가 없죠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뽑으시겠죠 잘 뽑으실지 뽑은 사람이 디지털 림문학 전공자인지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제 그 프로그램 담당자가 될 거라고요 담당자가 이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준비를 할 텐데 그냥 툴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지 디지털 림문학의 여러 가지 학술 담론을 다 포괄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디지털 림문학 학계에서 보기에도 인정 받을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다른 문제잖아요 투자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디지털 림문학은 그래도 저랑 좀 친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드렸거든요 처음에 그 프로그램 디자인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찾기가 어려울 거다 두 번째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한 글일 뿐이지 이거를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그거를 보고 판단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 그분이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학술 단체가 만들어지면 최대한 조언을 해 드리겠죠 그분들이 이제 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근데 그 정도로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이공대학처럼 완전히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는 방향인 가능성도 높고요 본부 쪽에서는 그걸 원할지도 모르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공계 학생들 그러니까 공대를 포함한 소위 말하는 STEM이라고 하는 거 STEM 기반의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 인문대 학생들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인문학을 가르치는 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완전 새로운 접근? 새로운 시각? 네 앞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런 고민을 해 봤는데 우선 네 승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좀 위치가 높아져야지 그런 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저라면은 그거는 그냥 사업으로 할 것 같아요 일종의 교육사업 같은 네 학교가 아니고 그 뭐지? 선생님한테 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에 계시다가 홍콩 가신 거잖아요 네 한국의 어떤 DH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발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과 홍콩 가셔서 이제 홍콩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비교를 하면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어떤 거 같은가요? 한국이 좀 빠른 거 같은가요? 아니면 좀 비슷한 거 같은가요?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너무 상황이 달라가지고 어쨌든 대학에서 유관 인력을 채용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뭔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속도가 네 속도는 비슷한 거 같습니다 네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저희가 보기에 뭐 다른 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이문화 전공자가 보기에 우리라면 저 사람 뽑겠다는 분을 뽑는지 그거는 아직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학술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단체를 만들어도 각 대학에서 딱 너무 잘 짚으신 것처럼 각 대학마다 자기네 방식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희 단체에서 뭔가 조언을 해 줘도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 대학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 사정에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드호 같은 아니면 아드호에 있는 CEO들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이문학의 주류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선언문 같은 것도 뭔지 들어본 적이 있고 모레티가 어느 정도까지 디지털 이문학자인지 고민해 본 아니면 디지털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서들 다 검토해 보고 로센스위가 누구이고 조치 메이선이 왜 중요하고 김현희라는 분이 왜 중요하고 이걸 아는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의 차이 저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계속 뽑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 프로그램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최영전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 같아요 한국하고 뭐 다른 맥락의 질문인데 저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 질문을 못했는데 오늘 지금 이 인터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원래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 한번 질문을 지금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